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두고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두고 후보끼리의 3호 공반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 왔습니다 어서 오이소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 매력을 따면 손이 돼 끼고 발이 돼 피라 어디로 사나 봐 내 이야기를 해요 내 이야기를 오토바이 있어야 이렇게 와서 안맞아도 해주고 절대 반대도 반대도 내 말만 들으라고 해 알았지? 절대 반대다 절대 반대 짜고침이니까 지금